여기는 동부교육지원청 경제교육원 4월초 학생들 되겠습니다. 오늘 수업 주제는 아두이노 우너와 브레드 보드를 이용한 나만의 별자리 만들고 위인일조로 해서 팀 활동으로 학생들이 자기분들만의 별자리를 여러가지 패턴을 이용해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학생들이 이렇게 창의적으로 했는데 방법은 아두이노 우너에다가 일단 까만색 우드락에 LED를 꽂고 LED에 플러스 그건 아두이노에 각 LED 핀 번호에다가 바로 꽂아주고 짧은 날인 마이너스는 이제 브레드 보드에다가 꽂은 다음에 브레드 보드에서 아두이노로 꽂아주는 방법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. 이제 곧 25초 뒤에 학생들이 불을 꺼서 각자가 만든 별자리를 한번 감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명해 주세요. 저희는 여기서 별자리에는 태극자리 1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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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단계로 모두 탈기계 그리고 2단계로는 이거 1,2,3,4,5,6,7,8 그리고 다시 거꾸로 묶어진 게 3단계로는 2개씩 2,2,2,2,2,2,2,2 이렇게 만들었거든요. 설명해주세요. 별자리 이름이라. 이게 2단계죠? 3단계죠? 1단계는 다 켜지는거고 2단계는 하나씩 켜지는거고 3단계 2단계는 시작이 아니에요? 별자리 1부터 저희가 왜 가점을 식점 받았죠? 황희섬 여기까지 1단계는 리턴되고 있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터지고 한번 돌아간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을 차례로 위에서 붙은 차례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위로 빠르게 내려간 다음에 빠르게 내려왔다고 올라가고 이 별자리는 우선별자리고 그 다음에 패턴이 1단계 1개씩 켜지고 1단계 1개씩 켜지고 위에 부분 켜지고 밑에 부분 켜지고 그 다음에 2단계 1단계 1단계 그 다음에 1단계 1개 1, 2, 3, 2, 3, 4 이렇게 이게 2단계에서 그 다음 이거 꺼지고 꺼지고 그 다음 이거 꺼지고 이렇게 이 별자리끼리 처음에는 처음에는 모든 다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별자리가 한 개씩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같은 색깔끼리 들어온 다음에 마지막인거지는 들어온 정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음 오 복두시승이한테 별자리가 독창식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하네 됐어 이 별자리는 이 별자리는 3개의 자리고요 처음에는 여기 모두 다 켜졌다가 두 번째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나씩 켜지고 세 번째는 바깥쪽에서 한쪽으로 모였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되고요 마지막은 첫 번째 홀수 홀수 자리 LED를 차례대로 켜지고 그 다음 짝수 자리 LED가 차례대로 켜진 다음에 반대로 다시 꺼지는 별자리 이름 Y자리에요? 이거 Y자리에요? 처음에 다 켜졌다가 꺼지고 1번, 2번, 3번, 4번, 5번 순위로 한 개씩 켜지기 시작하다가 다 꺼지는 이거 만들다가 생각하고 있어요 자꾸 이거 넘어지고 해가지고 이거 이 별자리의 이름은 스멜 별자리입니다 1단계는 별자리에 불이 다 들어오게 만들기 2단계는 하나씩 불이 들어오게 만들기 3단계는 눈이 터지면 입부분은 불이 꺼지고 눈이 불이 꺼지면 입부분은 불이 꺼지고 4단계는 눈이 하나 터지면 눈이 불이 꺼지고 눈이 불이 꺼지고 입 양파에 아니아니 바나나 연통고 자리입니다 네 원래 여기서 4개 다 이리니까 더 있는데 눈을 뺏는데도 안돼요 바나나가 썩었나요? 바나나 무슨 산 위에 깜빡깜빡하는 안테나불처럼 얘만 깜빡깜빡거리네 그렇게 보딩을 했는데 어딘가에 괴로워에 문제가 있는가 본데 그쵸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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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소홍 예 테크 그래 예 네 페톤 yang 1단계는 한번에 켜다가 꺼지는 거 2단계는 1개 씩 켜지는 거 3단계는 2개 씩 켜지는 거 4단계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